인사하세요 하남에서 가장 목소리가 섹시하고 블루스한 남자 송완근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구 없소 여보세요 걷기 누구 없소 어둠을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소 창문을 부르는 달빛에 대답받은 거무줄 해목길에 그냥 한 번 불러왔소 그냥 한 번 불러왔소 어허 나를 기억하는 사랑 들으시는 모두 어느 밤 너가 이들 죽고 쉬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밤이 너무 길은 것 같은 밤을 가려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래 나 화가 죽음을 하죠 어허 사랑도 필요 없소 너는 누구가 들었다면 너는 내게 대답해줘 대답해줘 감사합니다!